예,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자리에 서면은 벌써 MR이 딱 나오고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데 노래 없이 하려니까 더 떨리네요.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참 많이 듣는 단어이죠.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힘들지 않냐? 네, 힘듭니다.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어떻게 그 아이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여섯 아이까지 작정해서 이렇게 살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힘들겠다, 힘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아내는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둘 다 첫사랑인데요. 서로 이렇게 절절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제가 그 넘치는 사랑을 받고 내가 이 삶의 어떤 뭐 힘드냐 안 힘드냐의 기준이 아닌 거죠. 결국에는 힘드냐 안 힘드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겠죠. 우리가 내가 이것밖에 못해 할 수 없어 그것은 그게 진짜로 무겁고 괴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겠죠. 아내와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저는 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존감. 자존감 있게 키워야 한다. 내 자존감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거야. 나는 나를 믿어. 그런다고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죠. 얼마나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7살 때부터 아이들이 부모하고의 삶을 기억한답니다. 14세가 되면 이제 사춘기예요. 자기 것 찾아요. 뭐 게임이든 친구든. 이 땅에는 또 좋은 게 너무나 많죠. 미디어도. 부모하고 부대끼는 시간. 그 기억. 그래봐야 7년인 거예요. 아 이 7년 안에 나 그리고 아내 이 엄마 아빠와 부대끼었던 그 삶을 그 사랑을 이 아이들이 기억하게 해야겠구나. 이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매일 아침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7년 동안 심어놓는 것이 이 아이들이 앞으로 70년, 80년을 자존감 있게 살아내는 힘이 되겠구나.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6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7시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이제 6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앞으로 한 15년은 더 해야 되네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재미로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재미로 충분하지 않나요? 사실 내가 정말 예배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남편과의 대화가 힘들고 아내와의 대화가 힘들고 자녀와의 시간이 힘들다면 사실은 그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것의 반증 아닐까요? 절절한 연애 해보셨죠? 절절한 연애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절절한 연애 할 때 기분 기억나세요? 그게 뭐 밤을 새서 통화를 하는 거든 대전까지 걸어가는 거든 힘드시던가요? 절절한 연애는 우리 삶에 힘들다는 단어를 쓰지 않게 만들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절절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절절한 사랑으로 내 삶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가르쳐야죠. 이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사랑을 알아챌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성경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은혜이고 볼 때마다 나에게 또 다른 사랑의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30분 읽으면 1년이면 1독 합니다. 도시가 읽으면 4독 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평생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격 있는 성경을 100번이나 맛볼 수 있나요? 100번도 맛보지 않고 간다는 것은 그 절절한 사랑을 내가 맛보지 않고 가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격 앞으로 영적 성장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 다음 그렇게 가정에서 듬뿍 받은 사랑으로 내 자존감을 키우고 신앙 안에서 내 영적 사랑의 격을 또 키우고 알아둘 수 있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둘 수 있는 그 사랑의 격을 내가 갖추는 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사랑으로 품을까요? 하나는 세상을 너무 절절히 사랑해 맘 먹으면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에 반응합니다. 방법은 보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새기는 훈련 그것이 바로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마음판에 새긴 것은 내가 본 것과도 같은 효과를 봅니다. 아프리카가 어떻게 사는지 IT가 어떻게 사는지 북한에서 일가족이 성경을 읽었다고 총살을 당하는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죠. 우린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온전할 수 있나요? 내 하루가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나요? 내가 그걸 봤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실향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많이 성교 다진고 많이 봉사하라고요. 보는 싸움으로 가세요. 아는 싸움으로 그치지 마세요. 눈에 담고 발걸음을 옮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가정에서는 성경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 세상에는 내가 봐야 될 것에 발걸음 옮기고 눈으로 보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선물 가득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 많이 쓰죠. 선물. 선물 맞죠? 우리 삶. 삼포시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결혼, 연애, 출산 다 포기한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포기하나요? 그래도 되는 거 맞나요? 그런 단어 써도 되는 거 맞나요? 과연 정말로 그렇게 힘든 시대는 맞나요? 몇 천년 이래 이렇게 좋은 시대가 있었나요? 비바람을 맞기를 합니까? 여림은 열 다 삽니다. 열의 일고여덟이 죽던 시대도 있었고 전쟁으로, 기근으로, 짐승으로, 병으로, 굶주림으로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편함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든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인드 모든 것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세대가 기억하고 살아낼 겁니다.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아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큰아이, 이번 시험 잘 보면 자전거 사주기로 약속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사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얘가 제 방으로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자전거 잘 타니까 괜찮고요. 강찬이 둘째, 강찬이 동생, 세발 자전거 사주랍니다. 제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정말 가슴이 터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은 정말,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이 땅에 내 눈에 띄지 못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 가정에서 힘들지 않냐는 그 질문에 제가 반문합니다.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나는 이들과 연애하는 기분으로 삽니다. 아내와 그리고 다섯아이와 앞으로 태어날 여섯아이까지 연애하는 그 절절한 사랑으로 삽니다. 그 절절한 사랑을 이 아이들이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낼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으로 산전수전 겪으면서 깨닫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과 절절한 그 다음 세대와 절절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